아 미안해요. 빨리 못 들어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꿀잼 구간이 있긴 했는데요. 저희 다시 보기 한번도 안정기하고 싶으면 될 것 같아요. 정갈을 찾았다 아야야. 다시 다시. 안돼. 제로라니. 네. 야간 명동. 이런저런 못해요. 학교에 암머나이트. 어디로? 아 여기로? 병원으로.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럴 때 뛰어내려. 빵빵. 어라? 어라? 소매 됐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로요? 여기요? 아니요. 사람들에서 아하. 야간 명동이요? 우와. 색이 달라요?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겼어요. 수강신청 망함. 위로가가 학교에 건물 하나 세워주겠는데. 기본 노트도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기본 노트도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뭐지? 뭐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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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 죽여버려. 그러니까요. 띠. 띠. 아니야 다시. 비스가 안 느껴진다고 다시. 중간에 잠깐, 잠깐 나라도 화면을 못 봤어요 근데 원래 그런가? 원래 이거 화면 오락가락해서 그런건지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렉 조정 지금 하시나요? 게임 할 수 있나요? 복습을 안 하셨네 다시 화면 진짜 코드카드 했다는데? 어 진짜 동작은 그런 갈수록 있어? 도김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뿔 C뿔 일단 C뿔이면 뭐 C뿔이면 살려줘야죠 C뿔 살리고 일단 또 가겠습니다 일단 C뿔 살려놓고 C뿔 살려놓고 얘는 둘이 나오는 얘는 은근 까다로운 전공이 C뿔이면 안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두 개 있어도 돼요 조화롭게 조화롭게 여러 개의 학점을 모으는 재미 다양한 알파벳을 모으는 재미 다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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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노래 너무 좋네요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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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하던 거 너무 못 깨서 야간병동으로 다시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저희가 방송을 다시 세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힘들어해요 여자아이도 힘들어하고요 병아리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병아리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못 깨닫는 거 같은데 2호 F D? F? F? D? D 플러스 네 잠깐만! 분위기가 나빠 보이네요. 네 잠시! 잠시만 저희 세팅 다시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다시 켈리 다시 잡나요? 아니요 그거 같은데요. 아 그거 아 아 그래요? 잠깐 세팅을 하면 되겠죠? 방송 송출! 문제인가요? 오늘따라 되게 렉이 많이 걸리신다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지금은 당연히 안나오겠네요. 하지만 지금 곧 시작합니다로 되어 있어요. 곧 시작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렉 걸려있어요. 계속 로딩이 돌아가는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위치에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유튜브가 문젠가봐요. 유튜브가 문젠가봐요. 유튜브가 문젠가봐요. 유튜브가 문젠가봐요. 트위치로! 아 그렇군요. 트위치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트위치로!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빠르렴군요. nehmer, 미국. 구독과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죠? 맞죠? 네네네네. 아직도 많이 끊기시나요? 깜짝. 엄청 깜짝. 부담스러운. 진짜 이제 핑계 댈 것이 없는. 다시. 이거 안내창 치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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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발. 도와주세요. 무야호. 무야호. 그만큼 안되신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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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아 이건 진짜 다시. 이건 진짜 다시. 이건 다시. 한 번만 더. 노래가 좋잖아요. 노래 좋으니까. 노래 좋으니까 한 번 더. 끝까지 커피 잘 되는 거 못 봐봐. 인생은 혼자예요. 버생은 혼자지 버생. 버생도 혼자? 현생도 혼자. 이러다 유급이에요. 유급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급 없지 않나? 저러면 안 하면 되지. 하하. 넘어갈게요. 넘어가야겠네요. 디플이 운명이겠지 뭐. 아 여기는. 아 주간에서 A레벨 이상 받아야 되는 거군요. 이거 A레벨 안 됐었구나.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되지 않았었구나. 여기서부터는 되지 않았었구나. 완료? 아 이 보스니까 얘는 빼고. 사무라이. 야간. 한 번 더요? A 받을 때까지요? 한 번 더? 그럼요. 보스 사무라이요? 없는데요? 보스 사무라이요? 없잖아요. 괴비디님. 보스 밤에 일 안 해요. 밤에 보스는 일하지 않아요. 보스들은 원래 밤에 일 안 한다고요. 병실 어디죠? 여기로 가는 거였나?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 어? 어 그쵸. 이거. 여기서 이 콜브로 얘가 되게 노래 좋더라고요. 여보. 보스는 잠꾸러기. 어? 뭐라? 어. 아 이거 겁나 뛰는 거 한 번 더하나봐요. 야간이랑 한 번 또 다른 게 있나봐요. 어? 어? 지금 새로운 걸 배우러. 레디. 겟. 샛. 고. 어? 아 이거 뭐야 뭐야. 소리 들었을 때. 어? 아 다시 다시 누르면 안 돼. 야 왜 이렇게 무섭게 다시 눌렀네. 왜 이렇게 무섭게 이게. 이직할 거야 봤어. 이러면. 아. 아 그렇구나. 아. 다시 다시. 노 지금까지 낀거린. 아 뒷발을 왜 이렇게 늦게는. 아. 다시 다시. 아니, 안 좋아. 좋지 않아. 왜? 무슨 일이야? 아, 저 뛰어만 못했네? 뛰어만 괜찮은데? 아, 더 박자구나. 더 박자구나. 아, 더 박자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신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틀리고 있나? 왜 안 넘어가지?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넘어가죠? 몸도 계속 웃기는데 이제? 저 너무 좋아한다고요? 무슨 말 좀 하셨죠? 영농 후계자로 버그인가? 진짜? 다시 하셨어요. 건너뛰기. 건너뛰고 가보죠. 버그인가? 싶네요. 아까 계속 웃고 있었는데 왜 안 넘어가죠? 영농 후계자. 영농 후계자로 데려가려고. 나랑 농사 시켜.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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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 asesmart. 로 Fast. 유명한 배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5, 3.5 잘한거죠. 4.0 만점이기를. 사무라이 씨 드럼 앤 베이스 좋아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 미안. 오! 오! 파티 타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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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있어! 컬투자 음악 컬투자 음악 뭐예요? 컬투자 음악 컬투자 음악 컬투 약간 막 그런 막 약간 그런 지하세계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다음 거 또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노래 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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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피 요장님 이분 진짜 너무 좋아요. 이라는 이 커피 커피 알바 아 그냥 스토리예요? 헉! 다시 배워서 반가워요. 헉! 우와! 아 너무 감미로워요. 편히 쉬세요. 아직 키보드가 있어요. 한 번 연주해 보실래요? 헉! 이런... 이런 귀한 곳에 이런 귀한 제가 이 자랑이의 손으로 저게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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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주문하시겠어요? 스몰 사이즈 카푸치노로 부탁해요. 핫, 이제 아이스크림에 맞추만 하시지? 통신사 있으세요! 정리분 하시나요? 어, 저기 인턴인데요. 예~! 네, 지금은 제 인턴이에요. 저희 카페 피아니스트! 예~! 열정이요, 쭈! 아, 포장으로 바꿔달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포장이면은 포장이면은 비료 포대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기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한대 저런 얘기는 나쁘더라고요. 모르고리 말이 아니시네요. 어... 네? 뜨거운 아아라고요? 얼음 다 녹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얼음 뜨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허그만 쿠키 좀 닮았네요. 힐러! 하긴 커피도 뭔가 힐링... 용료니까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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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들이 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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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구 손소독제만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손소독제 넣어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색깔 똑같은데... 힐러! 여기... 커피 맛집이네! 예! 손소독제랑 실험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위장 청소되고 좋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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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 사람들의 심장을 치료한다 뭐... 하하... 여기 라떼요. 하하... 어쩌면 저도 전문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응. 공감, 공감! 공감을 잘해주면... 그쵸? 하하하... 그러네요. 아마 저는 진로를 잘못 밟아온 걸지도 몰라요. 이 생각하시는 사람 모두 부처에서! 하하... 전공을 잘못했다는 사람 부처에서! 하하... 빨래 커피나 주세요! 빨래 커피! 빨래 커피 많이 눅눅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다크서클 자오! 하하... 그러네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들이요? 신방 오지만...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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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바쁜... 바쁜 과식은요. 많이 바쁜... 하시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를 배우는... 그러느라 바쁜 거겠죠? 네. 사실 담백감을 계속 가지고 다녀요. 스토리! 네, 스토리 챕터인 것 같아요. 그거봐요. 리듬치도가 맞는 건 아닌 센터... 아, 전체적인 유튜브 문제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문제요? 저희 거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진짜요? 여러분! 유튜브의 지금 렉이... 저희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방송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어... 다른 방송도 난리가 났군요. 다른 방송으로 가실 필요가 없네요, 렉 때문에. 다른 방송도 난리래요. 네. 여기 그냥 계셔야... 계세요. 네. 딴 데 더 난리래요, 지금. 딴 데도 난리니까요. 네. 유튜브 핸드폰이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뭐... 보상이라도 해줘야... 뜨거운 아아라도 한 잔씩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응. 또 와요? 네! 에이랭크 에스 플러스. 직원한테 커피 할인! 예! 좋네요. 좋네요. 열심히 두드렸을 뿐인데. 아, 이거 에이랭크 아직 안 됐어. 에이랭크를... 아까 이거 원래 주간에 누구였지? 삐랭크 얘였구나. 이거 어려웠었어. 플레이하지 않은? 플레이 안 했었나요? 아, 빈 호퍼. 이거 플레이 안 했었나요? 이건 플레이 안 했대요. 이거 갈까요? 네. 이거 안 했었구나. 사무라이가 당장 헌 체바퀴에 타고파. 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왜? 왜? 이거 뭐, 밈이에요? 밈인가? 뭐지? 어쨌든, 네. 가겠습니다. 빈 서퍼. 뭐지? 이게 뭐예요? 날렸네. 뭐지? 겟셋 하고 날렸네. 다시. 어? 갑자기? 갑자기요? 아, 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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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점프. 점프. 아하. 아하. 이제 알았습니다. 겟셋 고. 다시. 진짜 다시 한 번 봐. 진짜 다시 한 번 봐.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휙. 이렇게 휙. 날아간다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겟셋. 겟셋 필요 없다고. 아, 뛰었는데. 뛰었는데. 고우 할 때 뛰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고우 할 때 뛰어야 된다고. 고우 아니에요. 고우 누구였어? 고우, 아까. 아까 고우 누구셨어요? 고우 아닙니다. 고우 아니에요. 고우. 고우 아니에요. 고우 아니에요. 조금 다시. 재도전. 고우 하고 바로 뛰어갈게요. 다시. 좀 늦었어요. 이건 나라 인정. 다시. 이건 제 탓이에요. 아까 고우 하신 분 죄송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건. 깬 연습. 깬. 샛. 고우. 아니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제 알았어. 모르. 기도회사님. 상담원에 감사합니다. 뀨. 네, 이제 알았어. 모르. 모르. 무엇이. 무엇이. 어디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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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뛰어? 아니 왜 안 뛰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다시. 왜 안 뛰어? 왜 안 뛰어? 왜 눌렀는데? 왜 안 뛰어? 다시. 아니 진단하지. 1번 더 넘어가는데. 왜 눌렀는데? 조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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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정확하게. 도깨비트님 해보실래요? 잠깐 해보세요. 이거 잠깐. 이거 잠깐. 이거 스페이스가 되게 힘드네요. 아니 어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 네네네. 스페이스 봐. 아니 진짜 해주세요 이거. 해서 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마우스가. 마우스 제 건가요? 아 마우스 제 거구나. 균패디님. 균패디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아니 아 꾸였다. 다시. 다시. 균패디님 등판. 우리 깸신깸돌이. 깸신깸돌이. 떨릴걸요? 떨린다 이제.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균패디님.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되네. 아 이거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이게 진짜. 이거 다시 잡아보세요. 어디 한 번 잡아보세요. 흡청졌다. 어. 이 랭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랭크는. 이 랭크는. 이 랭크는 안 중요해. 리듬. 랭크 안 중요하려고 해. 랭크 안 중요하려고 했잖아요 랭크. 랭크 아무 소용 없다고. 버그해. 자기가 못하면 버그래. 아니. 토끼 피디님 다시 해보시네. 아. 토끼 피디님 보정 잡고 하세요. 안 잡고 하셔도 돼요. 근자가. 근자가. 옆에 신나게 웃는 거 토끼 피디님요. 여자목소리는 토끼 피디님. 남자목소리는 교우 피디님.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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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의미가 없다. 언제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다시. 다시. 리트 리트. 삼투 삼투. 리트가 아닌 삼투. 이걸 보는구나. 대박. 저희 썸네일 그거. 썸네일. 사물하게 날아가는 썸네일. 토끼 피디님. 와 대박. 대박. 역시 뛰는 거는 토끼 피디님이 잘하네요. 니 값. 니 값 하네. 니 값. 오랜 니 값 하셨네. 점프. 뛰는 건 토끼 피디님 잘해야죠. 니 값 최고. 와. 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닉대로 가야다. 닉을 잘 지워야 돼. 항상. 아 이게 뭐라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잠깐만. 이거. 귤 껍질 찢어진. 귤 껍질. 아 그죠. 귤 껍질 찢어지셨나요? 잘 붙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A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커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기 어렵던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하이. 잉. 하이. 잉. 다음 환자. 새로운 내용. 잠깐만. 한 번만. 이제 손을 틀고. 그럼 카메라 액션. 세즈풍. 어렵더라고요. 세즈풍이 어려워요. 레디. 겟. 샛. 고. 스톱. 뭐지? 스톱. 뭐지? 아 보정. 아 보정. 아 나 다시 보정. 다시 보정.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람마다? 아 수사. 이렇게 차이가 나나? 뭐지? 아 미안해요. 빨리 못 들어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까 약간 잠깐 꿀잼 구간이 있긴 했는데요. 저희 다시 보정. 아 까지 없었는데. 아 빠르게 다 해가 네. 에. 릿. 렛. 렛. 고! B B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새로운 일자리 아니 새로운 일자리가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 새로운 일자리가 어딨어 다시 저 지난 시간에 B가 아 B가 나왔는데? 다시 이거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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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저거 건너뛰기 이거 건너뛰기 건너뛰기 개 막 고! 해 겟, 세트, 고! 오! 다시! 다시! 막 대모가 안되면 다른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막 대모가 안되면 다른 노래로 넘어갑니다. 막 대모가 안되면 다른 노래로 넘어갑니다. 막 대모가 안되면 다른 노래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로써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아 정말 뒤에 의지.. 뒤에 의지라니요. 자. 다른 넘어갈 것도 없는데 이제? 태택우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다시? 아 이거 하느니 차라리 이거 랭크를 마셨었나? 노래가 좀 더 좋았던 것을 이거를 좀 더 올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닌가? 한 번 더? 아니면 얘를 랭크로 올린다? 얘를 랭크로? 주간에서 한 번 더 그쵸? 주간에서 한 번 더? 열어준다는 말씀은 귤님께서 플레이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토끼님께서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 진짜요? 귤PD님 해보시게요. 이거 A랭크로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도전하시겠어요? 예! 관전 모드! 관전 모드! 건너뛰기 어 과감? 보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와! 와! 리듬닥! 아 리듬닥토 1513님 윈터 1513님 2천원 원을 감사합니다. 겨! 아이가토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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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지금 귤PD님 하고 계세요. 아 이거랑 이겨를 못하네. 이게 안 되나? manifests히 와! 예! 우우! 고우! 역시 절식의 염돌이. 염돌! 이런크! 올! 올! 개 세트 고! 개 세트 고! 우와~~ 렛 디 계 세트 고! Get 세트 고! 렛 디 계 세트 고! 어, 부정도 안 하고 막 부자. 렛 디 계 세트 고! 개 세트 고! 개 세트 고! 오오! 앤 스탑! 하하하하 개 세트 고! 와 와 와 와 올해 우수사원 와 와 와 대박 와 와 와 아 근데 몇 개 틀려도 에이플이 나오긴 하네요 와 아 몇 개 틀려도 되긴 되는 거구나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완전 잘 어울려 와 어떡해 이거 이렇게 다 와 이분들은 정말 균님 어깨 백두산까지 올라간 거 같은데 백두산이 백두산이 초라해지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와 완전 완전 와 대박 가겠습니다 야간 버전 야간 버전은 근데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다? 네 어 뭐지? 음악이 들려 되게 좋은가 봐요 하필 게임기 놔줘서 고마워 응 자꾸 누워달라고 떼서 쓰면서 어허허 내가 이거만 수천 파는 날씨 금방 끊을게 오 비트가 되게 좋아 비포레스 밖은 가로사를 따라해 고 예 레디 겟셋 고 예 레디 예 예 겟셋 고 겟셋 고 오 오 백두산 오 어 예 계 아, 그게 다르게 볼 때 몇 번 깨졌어요. 아, 뭐지? 아, 호동 오는 거구나. 어, 조심해. 네, escalation. Blind Comedy 2 ρεί NS Let's go. I don't 좋길 바람 busy 급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왠지 처음 땄다 하는 거 처음이라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와 양성렬님 5천원 돈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석! 5천원 돈이면, 5천원이면 저희, 저희! 아리가또!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아직 돈의 리액션을 잘 못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안녕!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나라가 외우고 있어요 지금. 안돼, 깨지마. 아냐아냐, 깨지마. 깨지마! 뭐지? 아 깨졌다! 멀리, 하나, relationship!! File, few. Get, set, go. щё, be the move, reverse. It's my baby! 夜, set JIM again! 아흐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아 네! 저희 리액션 나라들 외우고 있는 표현 저희 커뮤니티에 올리신대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나랑 어떤 리액션을 준비하고 외우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톱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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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귤패지님이 뭔가 찾아보고 계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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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트위치라고 계시는 분들은 렉이 좀 없으실 거고요. 유튜브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방송도 다른 방송들도 지금 되게 렉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오호 이번 멍 하고 지져 시작 멍! 뭐죠? 아 와! 아 히든이에요? 와! 와 어엌! 와 어엌! 왓 어엌 귓옹! 오! 왕 어엄! 왕 어업! 왕 어엄! 왕 어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서 놓쳤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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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져서 건너뛰기? 어,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 낑끝 마마 마마 낑끝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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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gg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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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 보러 고! 마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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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양! 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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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 양! 모! 모! 아니 이게 뭔 개소야. 옳지 옳지 잘했어요. 이게 뭐야. 오! 옳지 옳지 오 쭈쭈쭈쭈쭈쭈쭈로 끝났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리듬 닥터 두 번째. 리듬 닥터 부수러 갔다가 탈탈 부서진 나라의 모습을 네. 본의 아니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또 이 저희 스태프분들 또 리듬의 재능 발견. 강혁옥 달성. 아 개통역. 네. 오늘 유튜브 전체적인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지 못했던 점. 물론! 그것은 저희 탓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래도 나라 방송을 보려고 또 고생을 하셨으니까. 아 네 너무 이건 죄송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렉과 싸우면서 열심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트위치에 너무 또 옮겨서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보기는 다시 올라가고요. 네네네. 다시 보기 다시 올라가고요. 다음 주도 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진행할 거니깐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다음 주도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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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